자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일단 오늘 선생님은 영어 듣기 해설하려고 왔는데요. 선생님이 정답률을 쭉 보니까 정답률이 나쁘지가 않아요. 거의 한 90%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이 해설할 문항은 딱 두 문항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같이 볼 문항이 11번인데요. 11번에 지금 70%의 정답률이다. 듣기에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. 유형으로 따졌을 때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인데 자 우리 마지막 말 중에서도 11, 12번은 짧은 대화문이거든. 총 3번의 대화로 끝이 나요. 그래서 여기서 집중 안하고 딴짓하다가 금방 끝납니다. 자 정보가 적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. 그래서 훨씬 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11번부터는 이렇게 영어선지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죠. 그래서 영어선지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들려 드릴 테니까 듣고 문제 다시 한 번 풀어 볼게요. 자 지금 마지막 말이 의문문으로 끝났죠. 우리가 이 대화문 마지막 말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서문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마지막 의문문으로 끝났습니다. 먼저 스크립트를 보면 남자가 Rachel, I heard you got your student ID card reissued. 자 여기서 reissue가 원래 issue는 발행하다 라는 뜻이죠. 근데 reissue라고 그랬으니까 재발행. 재발행을 받았다라고 들었어. 또 아이디 카드 재발행 받았다며 그랬더니 Yeah, I lost my old one somewhere. 자 old one 하면 이전 거를 되겠... 이전 거 그러니까 나의 이전 아이디 카드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어. So I went to the student service office and got a new one. 그래서 이제 student office에 가서 새로운 걸 받았다. Actually, I lost mine too. 나도 내 걸 잃어버려서 So I need to go there. 나도 가야 돼. Do I need to bring my photo for a new ID card? 자 지금 물어본 질문이 뭐였어요? 가서 갈 때 내 사진 아이디 카드에 들어갈 사진 가져가야 돼. Do I need to bring my photo for a new ID card? 이렇게 물어봤었죠? 자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. 답변으로 적절한 건 3번 No, you can have your photo taken on the spot. 자 여기에서 on the spot 이게 현장에서 라는 뜻이에요.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. No need 그럴 필요가 없다. 라는 표현이죠. No need You can have your photo taken 자 have photo taken 이라고 하는 게 너의 사진이 찍힐 수 있다.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인 거고요. 그것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찍힐 수 있다. 나머지는 I'm sorry but you can't use it as a credit card. credit card 신용카드로 쓸 수 없다? 아니고요. Yes, I think I'd be great it'd be great to take a group photo here. 여기서 뭐 그룹 포토를 찍는 거? 단체 사진? 전혀 뭐 맥락이 없죠? 그리고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I found my ID card at the lost and found. lost and found는 분실물 센터잖아. 거기서 찾았다 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고요. Right, the student services office doesn't reissue ID card 자 요거 이제 뭐 들렸던 단어이지만 지금 뭐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ID 카드 재발행을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안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적절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아마 지금 여기서 요런 표현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건 표현 정리 좀 해두시고요. 잘해두세요. 거짓말 그 다음 거짓말 dio Нов어 genommen 이렇게 요거 요거 감사합니다.